어 나 떡배두개 일단 형 뭐야 떡배로 가죠? 어디서 찾을게 되나? 그거로 괜찮지 오케이 떡배로 간다 나중에 4SR도 괜찮아요 좌스스 우우지도 괜찮은데 그스스를 두자로 보기가 진짜 어려워요 제가 여기부터 벗고서 갈게요 차례대로 중앙으로 가 괜찮겠어요 그러면은 애들 많을텐데 여기 돌려놓을거에요 어 애들 있네 거의 있는데 중앙으로 가야겠네 나 중앙으로 갈게요 중앙이도 이제 아 맞네 산수막 아파트 둘이 싸운다 지금 와 총먹었어 아니 우리 쏘는거 아니야? 아냐아냐 둘이 싸우고 있어 둘이 싸우고 있어 오케이 세명떨어졌으니까 그렇겠네 아냐아냐 여기 내가 본거만 여섯명 아 진짜 많이 떨어졌어 네 많이 떨어졌어 나 떡배대 일단 오케이 좀 더 봐야돼 아 진짜 주워봐요 알겠 SNG 파츠 줍는다 설마 몰라서 나나나나 일단 미니 버릴게요 아니 들고 있어야겠다 초막전까지 어 SMG 대킥 두개 이거 감 나오죠 갸꿀 갸꿀 어 나 떡배두개 일단 감 뭐야 떡배로 가죠? 내가 찾을게 내가 떡배대 잔씨 오케이 떡배로 간다 나 계속 찾을게 초코있으면 좀 먹어줘요 오케이 오케이 내가 아까 떡배대 쓴거 봤잖아 아저씨 아 떡배래 싸이가 아 이제는 다르겠지 실전에는 다르겠지 오케이 오케이 실전이니까 그리고 참고해야 될게 연막이랑 수류탄 진짜 이건 영혼이에요 진짜로 이건 무조건 먹어야 돼 아까 연막 괜찮았어 네 오케이 떡배남는데 아나 일단 어? 핑 찍어줘요 떡배남는거 몇 층? 여기 어디냐 꼭대기 층 아무것도 안나와 진짜로 SMG도 안나오고 나오겠지 지구는 또 모르고 사백터나 사톰이나 하고싶어도 여러분 어려워요 그게 진짜 안나와요 나 백터 하자 한번도 안나왔는데 진짜 안나와요 백터 찾기가 더 어렵겠네 아니 나 SMC나 샬건 한번도 안나오는데 부스스 와 전설의 총 부스스 갖다 써? 전설의 총 부스스 부스스 나 아예 안나와 가야되는데 아까 이거 먹고 저거 뭐야 아까 덕배핑 찍어주신거 나 저거 먹고 구탄 좀 먹어 줄래요 구탄? 구탄? 응 구탄이 없어 오케이 노력해보겠습니다 미니같은걸 근거리로 쓰고 보트 액션을 원거리로 해서 40테라디언도 쓸만하지 않아 그냥 4SR은 별로 좋아하실거 같진 않은데 4SR은 덕배가 왜이리 반갑냐 와 나 총알투스 지기 본적이 없어가지고 이걸 뭐이렇게 버리고 왔어 아 아 안썼 사람 보인다 아 105왕이야 중앙쪽 여기로 가야되 어 차도 찾아야될거 같은데 왜 파츠? 필요해? 네 파츠 필요해져 초크.. 초크 없어요 아 초크 먹었다 나 탄 열 발표치에요 12게이지 30발 있었니 나중에 이게 다 먹었어 살다살다 성능탄을 이렇게 많이 주워본거죠 살다살다 어 쓰이지 않을까 싶어 들고는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죠 근데? 다 좋은 얼클맞네 뒤에 차 없었나요? 내가 차 찾아볼까? 차 가 없었어 차있네 저기 다시 안있나? 잠시만 아 잘 못봤어 내가 찾은 지역 가볼게요 이거 중앙에 건물에 있어요 중앙에 저 아 저 말고도 우리 바로 앞에 중앙에 아까 제가 이쪽으로 뛰어가는거 같거든요 핑 찍은데 호텔쪽으로 뛰어가는거 같애 응 그러게요 떡배가 안나오네 떡배 귀하네 몰랐네 이제부터 잘 좀 챙겨줘야겠네 떡배 이렇게 귀하네 떡배 역시 여기 나왔네 사이가 있다 사이가 아 떡배 뭐 저거 떡배다 아니 떡배가 더있어 떡배다 더블 떡배가 깨나 아하 아하 내 앞에 사람이 있어 근데 저거 아 이거 어떡하냐 나 한개는 파츠 없어요 초크랑 다 있어 다 있어 내가 챙겨놨어 다시 생각해서 초크 두개 챙겨놨어 아 근데 글로 가야겠는데 좀 맞더라도 어 차라리 위쪽으로 올라가서 저는게 나을거 같애 어차피 휠템은 있으니까 아 우리 차 무조건 있어야 되는데 쌍뚜밴드 그거 쌍뚜밴드 그거 12게이지 50발입니다 대신 연막탄 4개 수류탄 4개 3 3 3 4 나 0 20 0 20 분대는 많아요? 일단 구상 나눠줄게요 분대 25개 있어 괜찮아 프로핀하고 프로핀하고 초크 초크 초크랑 천만 하나 적어 오케이 됐다 후 흐으 가봅시다 레전드스러 하이 하이 허고생을 또 하하핳 가나 아 뭐 타던건데? 중고차네 그래? 나쁘지않아 연식이 괜찮을 것 같은데? 바퀴 두개 씨 와 진짜 너무하네 아 여기 뛰어다니는거 진짜 에반데 뒤에 사람 어디 W 방향 멀리 뒤에서 따라온다 W 멀리 멀리 최소 300리터 요기 요 요 요 요 있었어 요기 아까 걔들인가 보네 그랬구나 맞네 재밌겠다 응 재밌어요 우리 어디가 그러게요 우리 용기내서 우리 차 찾아야되는데 무조건 차 저 사람 125도 와 잠시만 어? 오리 쏜다 오리 쏜거야 탄 튄거야 튄거 아니까 튄건가 튄거겠지 튄거겠지 근데 어떻게 바로 옆에 튀냐 무섭게 저기 위에 있었거든 115도 수영에서 건너가죠 일단 차가차가 붙읍시다 우리 수영에서 건너가서 오른쪽에 있는 차만 세빌리아 저 차 그냥 계속 불러가 오케이 오케이 좋다 좋다 이거 이거 나와서 풀스피하고 가죠 할지 모르겠네 오케이 아 네 거짓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와 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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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나무 뒤에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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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지나가겠는데 이거 우리? 못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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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가면 되지 않나 오른쪽으로? 잠시만 오늘도 능선 능선이 되나 이게? 쟤 왜 바로 쟤가 때릴거 같은데? 붙어볼까 아야 앞에서 있겠다 또 돌작이냐 모르겠다 어차피 뭐 할거 없어 안 보고 안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안 보고 있어 볼로 가면 보이지 않아? 아 몰라 아 야 잠시만 차 위치마 못가 저거 아 진짜 못가 못가 차 어디에 있는데 차 호흡할 뻔 중앙에 있어 차 호흡할 뻔 중 아 저거 못가 못가 저거 물어야지 물어야지 저거 물어야지 목숨 걸 정도는 아닌거 같은데 아니 지금 내가 간다 가잖아 가잖아 저거 가자 로렉 안으로 들어가잖아 지금이야 들어갔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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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야 셀프야 저거 없으면 안돼 무조건 셀프야 참 멀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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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쩡한거 같은데? 차 멀쩡해? 차 멀쩡해? 불 안나? 안다 안다 바로 빼야돼 바로 빼야돼 시동 걸자마자 가야돼 동시에 타 동시에 타 가가가가.. 말자 가가 고고고고고고 아 기름 없어? 아아 기름 잃고야 일단 가 일단 가 기름 찾으면 되지 되지? 아 이거 잠시만 어디가야하냐 이거 어디에 가도 있을 것 같은데 안돼 이쪽은 아니야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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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쭭ë Chart 살려줄수요 너 착한 사람이예요 착한 사람이예요 진짜 리얼 나 딱 패배할게요 bands few 안탈렸들 안탈렸들 아 저 싸우는것도 괜찮았던것 같은데 예 뒤에서 쐈어 쏘라고? 저걸 쏘도 괜찮았던 거 아냐야 싸우던거 그니까 싸우긴 너무 멀지 않아 나 나 저 먹었어 일단. 연료통 하나 먹었어. 그러면 차를 잘 세워놨어야 되는데. 설마 깨겠어? 저는 깨거든요. 전 안 깨요. 아 그쵸? 착한 사람이네 나름대로. 난 몰랐는데. 어 왜 이래. 쏘아. 바로 위에. 바로 위에 있다. 아! 조졌다 이거. 너 어떻게 나가. 괜찮지. 이쪽은 괜찮아. 포장기 쪽 바로 위에 있어. 어디서 위치는 혹시 못 봤어요? 아 우리 나 차고집으로 뛸래 일단. 알 것 같아. 참나 차고집으로 하면 일단. 차고집에서 우리가 무적이지. 구상 1위로. 1위로. 여기가 봐. 나 하나 줄게. 하나 먹었어. 보인다. 보인다. 185도. 온다! 어! 위에서 카고팔 쏜다. 올라오지 말아요. 아니 왔어. 왔어. 다시 왔어. 다시 왔어. 얘는 됐고. 앤 방향에서 카고팔 쏜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구상 먹어. 구상 먹어. 땡큐? 아니 우리 집에서 침투하는 애가 중요하지. 지금 갈 것 같은데. 문제는. 가까운 애는 S 방향이야. 얘들 엄청 가까웠어. 가까워요. 봐봐. A 스쿨스 여기 있잖아. 아직 그대로 봐봐. S 방향. 보인다 사람아. 돌에 있었어 방금. 210 방향. 큰 돌에 있었어. 210 방향. 멀리 있었어. 봐도 못사 지금. 이게 뭔지. 이게 뭔지. 이게 뭔지. 저 나무디인 것 같은데. 어? 오토바이? 왼토바이? 아. 여자들 안 움직일 거예요. 아. 자기들 안 움직일 거예요. 자기들이 아니라가지고. 이탐 자기들이 중요한 시기. 일단 머리 떨어져라. 일단 이래. 고급 머리 떨어져라. 제발. 아. 우리 위에 떨군 것 같은데. 바로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저 멀리 안 떨궜어요. 저 멀리 안 떨궜어요. 아. 이거 4음프보다 더 위험해요. 이거 진짜로. 우리 머리 위에. 170도. 170도. 완전 머리밀 아니고. 170도. 아. 저쪽이네. 쟤들이 있는데. 저쪽. 어. 터라 갔다. 스크스 너무나 가까운 거. 진짜. 아. 모인다. 아. 이분이 플라잉샷 갑불로 왔습니다. 그거 언제 보셨대? 아. 나 봤는데. 영상 돈 내로 봤는데 이미. 나오자마자. 아. 그죠. 아. 아. 그건 틀어요. 트윕 그건 틀어요. 트윕이래. 트위치 돈에. 클립 돈에. 아. 그거 봤구나. 트위치 돈에. 아. 나 바로. 바로 도핑합니다. 일단. 그거 보고 뭘 하고 있을래. 바로 가야 될 수도 있어. 와. 좋다. 와. 야. 강성 있어. 강성 있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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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 있어. 이제 어디 걸려도 상관없다. 죽어도 여완이. 아니 죽으면 여완이 있다. 할 수 있어. 일단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무서워요. 오. 야. 포증기 저기 있네. 무서운다. 저 배그 초보라서 무서워요. 허어. 허어. 고인물이 이상한 것이다. 앞집으로 당겼다. 이거 둘이 깨는 앞집이나 할 것 같은데. 지금 파괴력. 지금. 지금 가죠. 가야겠다. 앞집으로 가야겠어. 거기 두 명 있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 자리 잡게. 애매해서. 찾았다. 되꼈다고요? 아. 찾았다. 찾았다. 쳐온다. 왼쪽으로 돈다. 어. 가담 아니야 왜. 더 가야 될 텐데.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저기 있어. 자리 잡아? 친구 아니냐? 다음은 어쩌려고. 저희다 자리 잡아. 어. 뭐야 이건. 버기. 버기. 버기가 커. 여기 지금. 우리 집에 있어요. 붙었어요. 지금. 아. 뛰다. 뛰다. 200, 80, 300 사이. 멀리 있어요. 보인다. 보인다. 2명. 능성까지 내려왔어요. 와. 지렸다. 와. 와. 진짜 이거는. 이겨야 돼. 와. 이거. 이거. 이거 어떡하지. 이거. 블루어 님께서 주셨는데. 유튜브. 아. 방송 보고 계신가요? 맨날 욕해서 미안해요. 아. 서버만 좀 고쳐봐요. 나 너무 사랑해. 아. 쫑기 아니야. 떡배를. 뭐 들어봐. 여덟자로 들어봐. 뭐라고 불러야 돼. 떡배 여덟자로 하면. 떡배 백발 들어봐. 뭔 기분인지. 얼마나 핵 꿀새량인데. 난 이런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방향. 좋으면. 그것도 좋지. 이렇게 써야겠다. 술탄 갈 것 같은데. 이 집이 난 술탄이 너무 약하다. 아. 맞어. 술탄 좀 나겠다. 이 방에 들어가야 돼. 무조건. 방에 문 닫아야 돼. 이 집이. 근데 아까 버기 소리가. 우리 앞집 있잖아요. 밑에 거. 이거 붙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버기 소리가. 버기 말고 옆에. 버기 말고 옆에. 밑에 붙은 것 밖에 안 남았어. 이제. 우리 수르타 많아. 수르타 나 4개 있거든. 애들 안 붙나? 다시야 애들? 죽었나? 아니야. 걸리가 없어. 존보야 존보. 울거야. 림보님 오버워치 때부터 방송 봤어요. 매일 좋은 방송과 유튜브 영상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할게요. 싸우나. 이 왼쪽 창문 될까? 따로 있읍시다. 차 맞을라. 그냥 이 방향. 같이 보는데. 바이 바이. 왔다 왔다 왔다. 민지 75 바이. 뛰어온다. 옵니다. 뭐하라. 제가 많이 가까이 와야될 텐데. 쏩니다. 쏠게요. 잡았다. 죽었어? 기조나. 안 죽었어요? 야 우리 앞집 가야 돼. 아 씨. 팀 뛸까? 팀 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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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저 위에. 뛰어 내렸다. 그렇지. 올 수 있어? 나 살리고 싶어. 진짜 살리고 싶어. 오케이. 나 왼쪽 문 열어줘. 왼쪽 문 열어줘. 루야 넌 할 수 있어. 루야 넌 할 수 있어. 넌 착한 아이야. 신이 주신 기회를 놓칠 수 없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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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해줘. 터치 터치 베이베. 나를 잡아줘. 어 들어야 돼 들어야 돼. 보여 보여. 295. 몸 대줄게. 몸 대줄게. 들어와. 왜 거기 있지? 짱나네. 올라가서 돼. 올라가서. 올라가서. 드러나 와야 돼. 뛰어왔다. 저기 3층 집 앞에. 하나. 근데 우리 뒤에 기절이였잖아. 우리 지의 기절한 애는 그거지 방금 우리 죽인 애지 아 걔인가? 아닐 것 같은데? 그럼 우리한테 뒤켰어야지 의외로 안 들킨 걸쑤 10초 야 이 수류탄 어떻게 피하지 이제? 다 좋은데 수류탄 너무할 것 같아 원 쫄면은 2번부터가 문제다 잘 피해요 수류탄 수류탄 피하기 나온다 이제 왔다 220도 S 방향 내려온다 우리 앞집이 않아 우리 앞 작은데 수류탄 간다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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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있어요 우리 바로 앞에 우리 앞집에 있어 앞집? 앞집이 어디야? 여기 바로 앞에 250 바로 앞에 아 들어갔어 아 수류탄 2개 아까워라 왜 안 어 뭐해 낑몰로 거길 왜 갔어 괜찮아 괜찮아 내려가면 돼 어 내려가면 돼 더 내려 더 내려 더 내려 어 얘가 잡았다 나이스 이제 내가 이겼어 밑에 내가 이겼어 대박 뛰쳐요 나이팍 박혀야 돼 온다 붙었다 밑에 올라오진 않는 것 같은데 아 우리 이거 왼쪽 타고 가야돼 어쩔 수 없어 싸워야돼 한편집 한편집 한편집이다 한편집에 한편집 있어 한편집 죽었다 잡아야돼 한편집 이데이 나 왼쪽으로 있다 어딘가에 돌 뒤 돌 뒤 나 수류탄 갔나 나도 오 잘 들어갔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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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친 아 미친 와 이거 너무 무섭다 와 와 개꿀재미다 아 나 손에 땀나 와 와 브론이 수류탄 밭 2킬 아닙니까 와 그 리얼로 나 덕배 2킬 왜 그 리얼로 Kelly 와 진짜 좋아 그래 와 palm 너무 재밌다 이거. 재밌다 이러니까.